자,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이제 홍길동전, 허균의 홍길동전을 내용과 함께 홍길동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홍길동전과 함께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유제론, 유제론을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홍길동전이 아니라 호민론, 호민론입니다. 워낙 이 호민론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글입니다. 유제론과 호민론, 그 다음에 이제 소인론 이런 글들은 그 허균의 대표적인 글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호민론의 경우에 이 호자가 이제 호골호자잖아요. 호골호, 귀한사람, 호골호자입니다. 그래서 협객 이럴 때 호협 해서 협객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 칼삼도 잘하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바로 이제 이 호, 이제 호골호자인데 이 호민론에 있어서는 여기 백성들을 백성들을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항민과 원민과 호민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민과 원민과 호민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이제 백성들을 이제 나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민론에서는 이제 백성들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 이 호균의 어떤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심리학 쪽의 강의인가요? 리더십 강의인지 그때 제가 들었던 그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그 아 재밌다 참 재미있다라고 하면서 아 그럴 수 있겠네라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사람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그 유학에서는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나요? 유학에서는 이제 생의 지지, 생의 지지자, 그죠? 학위, 지지자, 그 다음에 뭡니까? 권위, 학지자, 사람을 이제 네 부류로 나눈 겁니다. 권위, 불학자, 이렇게 해서 유학에서는 이제 사람을 네 가지 어떤 부류로, 그죠? 네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 권위, 학지, 그 다음에 권위, 불학, 이렇게 해서 권위, 불학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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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의 지지자는 이제 사람을 내가 네 부류로 이제 등위로 나누었거든요. 유학에서는 이 네 부류로 나누었어요. 이제 태어나면서 아는 사람, 태어나자마자 아는 사람,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죠? 공자와 같은 성인이죠. 이 성인, 성인이 바로 이제 이 생의 지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학의 지지자, 배워서 아는 사람,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현인 중에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동방오현 이렇게 해서 회재 선생, 태계 선생,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암, 조정, 정암 선생, 그 다음에 누굽니까? 회재, 태계, 정암, 그 다음에 일두정력청 선생, 그 다음에 이제 한은당 김경표 선생, 이 다섯 분을 오현, 다섯 명의 현인, 이렇게 이제 오현으로 두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분들을 우리는 학의 지지자 그래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선비들이죠. 선비들, 우리 같은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고니학지자입니다. 힘들지만, 괴롭지만 학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 힘들지만, 괴롭지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 뭔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고니학지자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니불학자는 이제 하등 이렇게 이야기해서 뭐 그렇게 이제 이거 뭐냐면 고니불학자 이렇게 해서 괴로워서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 뭐 그 힘들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뭔가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이제 시도를 하지 않으면 얻어지는 것이 없죠. 그 이제 저도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뭐냐면 뭔가가 그 저기 시도를 해라. 자꾸 시도를 해라. 뭔가를 하려고 해라. 그렇게 되면은 뭔가 하나라도 이제 얻어지는 것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생각만 하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요런 일이 생기고 요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요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해도 안 될 거야. 지뢰짐작하고 이제 예단, 예견하고 이제 먼저 이제 마음 그렇게 둬버리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를 안 하게 되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고 아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실천을 먼저 하는 사람들은 그 실천하다가 조금 실패를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잘 못 된다라고 하더라도 뭔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패라고 하는 어떤 결과라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인데 뭔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실패라고 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라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실패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실패하더라도 뭔가를 시도해버리는 것. 잘못되더라도 한번 해보는 것. 이런 어떤 시도들이 그러다 보면 뭡니까? 다행히 또는 요행이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가 거북이에게 달리기 경주 시합을 했잖아요. 그죠? 시합을 토끼가 거북이에게 야 내하고 달리기 할래? 경주 요청을 했어요. 시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북이가 승낙을 하죠. 오케이 한번 해보자. 자 거기에서 이 토끼가 거북이에게 달리기 시합을 신청을 했는데 거북이가 오케이 라고 했다. 여러분들은 하겠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은 에이 그거는 애초에 애초에 그거는 승부가 안 되기 때문에 시도할 필요가 없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안부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거북이는 오케이 하고 목표를 뒀죠. 지더라도 나는 42.195를 가겠다. 예컨대 이제 결승선까지를 나는 뚜벅뚜벅 지더라도 뚜벅뚜벅 가겠다. 그래도 성취라고 하는 시작을 했으니 마지막 발걸음까지 결승전까지 가겠노라 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죠? 그냥 가보는 거죠. 갔는데 토끼가 어떻게 했어요? 잠을 잤잖아요. 토끼가 잠을 자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그거는 천우신죠. 하늘이 준 도움이죠. 하늘이 준 거죠. 그걸 우리는 요행이라고 하고. 그죠? 그것을 우리는 다행이라고 하고 요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다행과 요행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연히 이런 요행과 다행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능력의 한계치를 두고 결정이 나 있다면, 세상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나 있다면 우리는 시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을 살아갈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죠? 아주 작은 것이 흐대한 것을 무너뜨리죠. 작은 구멍 하나가 땜 전체를 파괴하듯이, 작은 것들이 때로는 전체를 이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결국 시도를 하고, 실천을 하고,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어떤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학에서도요. 고은이 학지자까지, 고은이 학지자, 학위 지지자, 생위 지지자, 이 사람들을 다 각자, 깨달은 사람, 깨달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위에 선비들은 60년이 걸려서 될 것, 현인들은 한 2, 30년이면 되죠. 현인들이 2, 30년 될 것, 성인들은 뭡니까? 10년만 해요. 그것은 뭡니까? 능력의 어떤 차이겠죠. 능력의 차이에 의해서, 결국 이게 시간의 차이는 날 망정, 시간의 차이는 날 망정, 모두가 다 각,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깨달아요. 모두가 다 깨닫는데, 그런데 뭡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깨달아요. 60년만, 30년만에, 10년만에 다 깨달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지 않잖아요. 고은이 불합, 괴로워서, 그죠? 생각해보니 이거 일이 안된다라고 생각해서 불합,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불각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달음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을 유학에서는 하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등,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심리학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능력이, 능력이 아주 일에서 일, 능력이죠.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 일을 아주 특별하게 하는 사람, 일을 아주 특별하게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을 잘해요. 일을 아주 잘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아서 일을 아주 잘합니다. 일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씨가 마음씨가 마음이 좋지 않아요. 마음이 마음이 좋지 않다. 일은 참 잘하는데 그렇죠? 일은 참 잘하는데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능력, 그 다음에 일, 일은 아, 아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요. 일도 잘하고 마음도 좋은 사람이요. 일도 잘하고 마음도 좋은 사람이 있고요. 자, 여기에 일도 잘하고 마음도 좋은 사람이 있고요. 자, 일을 아주 잘합니다. 자, 일을 아주 잘하는데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마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죠. 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한다든가, 뭐, 아주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 폄하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능력. 그죠? 자, 일을 쭉 잘합니다. 아, 일은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씨, 그죠? 마음, 마음이 하,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자, 이, 마음이 아주 좋아요. 이 사람은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능력도 없고, 그죠? 능력도 없고, 자, 마음씨도 좋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얘기하는 최악이죠. 최악. 최악. 최악의 경우, 자, 이렇다는 거죠. 이 사람을 이렇게 나눌 때, 사람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눌 때, 사람을 이렇게 나눌 때, 심리학인가요? 리더십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도 잘하고, 마음도 좋고, 이 일은 잘하는데, 마음이 좋지 않고, 이 일은 못하는데, 마음씨가 좋은 사람, 이 일도 못하고, 마음씨가 좋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네 사람 중에서, 이 네 사람 중에서, 이 네 사람,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서, 같이 일을 하지 않아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서, 어느 부류의 사람과, 일을 같이 하지 않아야 할까요? 요게 질문입니다. 자,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3번, 이렇게 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자, 제가 답을 말한다면, 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는, 일을 도모하지 말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 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어? 이 사람하고, 일을 도모하지 마라? 왜 그렇지? 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 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하고는, 일을 도모하지 마라고 합니다. 요 사람은. 왜 그러냐면, 자, 일도 잘하고, 마음씨도 좋은 사람은, 뭐, 댁길이죠. 아주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일은 못하지만, 이제, 마음이 좋은 사람은, 최소한, 다른 사람들의, 해코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협함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은 잘 못하지만, 마음이 좋기 때문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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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맡기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도 못하고, 마음씨도 좋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아예, 뭐, 우리가 기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 요 사람. 이 사람은, 이 일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능력이 있으면서, 마음씨가 나쁘기 때문에, 어, 협력체제를 무너뜨리는, 이간질을 시키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마음씨가 안 좋기 때문에, 자기에게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를 무너뜰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죠? 아, 그래서 가면 생각해보니, 그래, 우리가 일하지 않아,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 중에서, 최고로 먼저 꼽아야 될 사람이 바로, 아,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일은 진짜 잘해요. 그런데, 마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중들을 선동해가지고, 그죠? 선동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대중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그, 이, 저기,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이제, 이걸 껐다가, 다시, 다시 시작하도록, 여기들, 감사합니다.